안녕하세요 여러분 라이팅 선수 만들어주는 강사 민상홍이라고 합니다 저는 토플 단기에서 70+, 80+, 그리고 90%에서 학생들이 단기에 점수를 낼 수 있게끔 도와주고 있는 강사입니다 자 오늘 특강에서는 저희가 어떤 걸 배울 거냐면요 라이팅에서 축하면 실수하는 단어들 자 제가 오늘 강의할 이것만 잘 이해하시고 잘 암기하시고 나중에 시험에서 적용을 하시면 정말 점수를 10점 맞는 사람 11점 12점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우선 제가 맨 처음에 한번 틀린 문장들 5개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설명을 쭉 할 건데요 설명을 듣기 전에 한번 잠깐 화면을 멈추시고 한번 문장에서 어디가 틀렸는지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수업을 따라오시면 더욱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자 다 해보셨나요?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여기 있는 이 문장들의 틀린 것들은 저희가 이제 이 다음에 다 이제 차차 자세히 배우게 될 거니까 제가 우선 틀린 것들 중심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최고의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 자 이 학생이 말하고 싶었던 건 이제 열심히 공부한다던데요 여러분 hardly는 뜻이 그게 아니죠 거의 뭐 뭐 안타 그러니까 이 hardly를 씀으로써 거의 공부하지 않는다라는 말도 안 되는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여기를 자 hard 이렇게 바꿔주면 되죠 두 번째 그 시스템은 그의 불평 그의 항의 때문에 곧 고쳐졌다 했어요 우리 말하면서 이 컴플레인이란 단어를 흔히 명사로 막 쓰곤 합니다 아우 쟤는 컴플레인이 너무 많아 근데 그 컴플레인이란 단어는 동사고요 명사는 컴플레인트입니다 3번 almost didn't want to use electronic devices in class 자 여기서 말하고 싶었던 그거죠 거의 모든 학생들은 수업 중 전자장비 쓰기를 원한다 그런데 almost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여러분 부사입니다 부사는 원칙적으로 꾸미는 게 자 동사 형용사 같은 부사를 꾸미지 물론 예외적으로 명사를 꾸미기도 하지만 자 이렇게 명사를 꾸미고자 하는 경우에는 형용사로 꾸며줘야겠죠 그래서 most students 이렇게 할 수 있고요 or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almost를 쓰고 싶어 아 그러면 거기에 형용사를 넣은 다음에 명사를 집어넣어서 거의 모든 학생들이 되고요 most students는 대부분의 학생들이고요 4번 this new policy will affect poor people badly 이 세 정책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심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음 affect라는 동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따 차차 배우도록 할게요 5번 if students are allowed to choose what to wear to school many parents will suffer an economical burden 자 만약에 학생들이 학교에 모이고 갈지를 선택하는 것이 허락되어진다면 많은 부모들은 경제적 부담을 고생할 것이다 문제는 뭐냐면 여기는 economical은 절약하는이라는 뜻이고요 경제적인이라고 말할 때는 economic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실수들을 저희가 하나하나 고쳐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어휘들은요 토플라이딩을 하면서 학생들이 가장 혼동을 많이 하는 단어들을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연습장 같은 거 준비해 놓으시고 같이 적어가면서 한번 적어가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economic과 economical 여러분 economy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어떤 의미가 있냐면 경제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 절약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economic은 이거는 경제의라는 뜻의 형용사고 economical 그러면 얘는 경제적인 그 다음 절약하는 이라는 뜻의 형용사입니다 즉 경제라는 뜻의 형용사는 예 그리고 절약이라는 뜻의 형용사는 예 라는 거죠 두 번째 successful과 successive가 있는데요 역시 succeed라는 단어의 쓰임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공하다 라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계승하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successful 그러면 성공적인 성공한 이라는 의미이고 successive는 이거는 계승하는 그 다음 연속적인 이라는 뜻이고요 성공하다 일 때의 형용사는 이 successful 그리고 계승하다의 의미일 때의 형용사는 바로 이 successive 라는 거죠 그 다음 older와 elder가 있는데요 older와 elder는 공통점은 둘 다 나이가 든 겁니다 그런데 이 elder 라는 단어는 특별히 이제 나이가 들긴 들었는데 가족관계에서 나이 같은 가족관계에서 손위의 라고 할 때 쓰이는 형용사입니다 쓰임이 조금 좁죠 그 다음 이 단어 같은 경우 사실상 스펠링을 좀 조심해서 써야 한다는 건데요 quiet 다 알고 있어요 우리 그렇죠 조용한 그 다음 quiet 상당히 꽤 그래서 스펠링 하나 가지고서 트루시스기가 조심해야 한다는 거고요 자 스위스와 스위치 랜드 굉장히 쉽게 실수하는 건데요 이 스위스라는 걸 우리는 나라 이름 명사처럼 쓰곤 하는데요 스위스라는 단어는요 우선 스위스 의 다음 스위스 인 이라는 의미고요 스위치 랜드가 바로 나라 스위스를 가리킵니다 이번에는 저희 한번 부사 9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hard or hardly 인데요 아까 우리가 봤던 거였었죠 틀린 부분에서 hard은 우선 이거 열심히 라고 기억하십시오 뭐 다른 의미가 있지만 hardly라는 단어는 이거는 준 부정어입니다 그래서 거의 무엇 무엇 안타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는 열심히 공부한다 he studies hardly 그럼 안되죠 he studies hard 해야겠습니다 그 다음 late 이라는 단어 lately가 있는데요 late 는 늦은 이라는 형용사에 쓰임이 있고요 그 다음 늦게라는 부사에 쓰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lately 를 이제 늦게 라고 잘못 알고 있는데 lately 는 그게 아니라 최근에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almost 와 most 는데요 아까 나왔었죠 almost 는 뭐냐 하면은 아 얘는 자 거의 그 다음 이거는 대부분의 그 다음 at first 와 first 에요 at first 는 뜻이 뭐냐 하면은 처음에는 그 다음 first 가 첫째 라는 의미죠 자 이 at first 같은 경우는 뭐 이거와 잘 구분이 안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나는 그 애가 싫었어 at first i hated him 그 다음 그 뒤에 later i liked him 나는 그를 좋아했다 처음에는 이랬는데 나중엔 그랬어 할 때 처음에는 이라는 거고요 이 first 라는 것은 뭔가를 이렇게 나열하고자 할 때 첫째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의 장점은 비용이다 둘째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의 장점은 가령 뭐 교통체증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게 나열할 때 쓴다는 거죠 이번에는 동사를 한번 주의할 것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어드바이즈라는 단어와 어드바이스라는 단어를 구분 좀 해야겠는데 어드바이즈 얘는 품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사이고 뜻은 조언하다 라는 뜻입니다 어드바이스는 얘는 명사에요 그리고 얘는 조언 충고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컴플레인과 컴플레인트를 구별해야겠죠 컴플레인 아 얘가 동사에요 그리고 뜻은 자 불평 그 다음 항의하다 라는 의미 그 다음 컴플레인트 얘가 바로 명사이고요 그 다음에 뜻은 불평 그 다음 항의 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컴플레인을 우리 삶 속에서 명사처럼 쓰곤 하는데 아 정확한 명사형은 얘다 그 다음 리스펀드와 리스폰스입니다 리스펀드는 품사가 동사이고요 이거는 이제 응답하다 라는 의미죠 그 다음 리스폰스라는 단어는 얘는 명사이고 그리고 뜻은 얘는 응답 반응 그 다음 뜻이죠 레이즈와 라이즈인데요 레이즈는 품사 동사긴 동사인데 얘는 타동사에요 목적어를 취한다는 얘기죠 그 뜻은 무엇무엇을 올리다 높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 rise 얘는 자동사 자 타동사는 뒤에 목적어를 가지는 거고 자동사는 뒤에 목적어를 가지지 못하는 걸 말하죠 rise는 오르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번에는 명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와 네이버후드인데요 이 두 단어는 사실 굉장히 헷갈려요 둘 다 이웃인 것 같은데 말이죠 특별히 네이버라는 건 뭐냐면 이웃은 이웃인데 이웃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네이버후드라는 것은 이웃 지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다음 이 팩트와 팩트인데요 이게 에세이 쓰면서 굉장히 많이 실수하는 단어입니다 우선 이 팩트라는 단어는 영향 효과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이 단어는요 명사로 쓰일 수 있는데 어떻게 쓰이냐면 뜻이 뭐냐면 감정 다음에 정서인데요 여기서 하나 또 알아들는 건 뭐냐면 이 두 단어가 또 동사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 이거는 이제 명사일 때의 쓰임이고 동사일 때는 이 팩트는 무엇무엇을 초래하다 무엇무엇을 달성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 이 단어가 감정 정서 명사형으로 쓰일 때는 이 뜻이고 얘가 이제 동사형으로 쓰일 때는 어디어디에 영향을 미치다 라는 의미죠 자 심플하게 해드릴게요 이 앞에 있는 팩트 같은 경우는 요걸로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뒤에 있는 얘는 요걸로 기억했으면 대부분 다 맞습니다 그 다음 포인트와 리스펙트인데요 포인트는 요거는 점은 점인데 요점이에요 요점 리스펙트는 뭐냐면은 측면 그 다음 이러한 점에서 할 때 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영어로 옮겨보는 시간을 가지겠는데요 제가 이제 쭉 영장을 해볼 텐데 여러분들 한번 잠시 화면을 멈추시고 영장을 한번 실수를 해보시고 그리한 다음에 틀린 걸 저랑 같이 맞춰가면서 고쳐가면서 하면 가장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자 1번 스위스는 내가 여행하고 싶은 나라 중 하나이다 아까 알려드렸었죠 우리가 말한 스위스를 그대로 영어로 스위스로 쓰면 안 돼 뭐로 쓴다고 그랬죠? 스위젤런 자 그러면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스위젤런 자 뭐뭐 중 하나이다 라고 했으니까 is one of 자 여기 one of 뒤에는 복수가 오는 거예요 뭐뭐 중 하나가 되려면 이 뒤가 복수가 되어야겠죠 그러면 one of the countries 그 다음 뒤에 관계대명사 대신한 위치가 이렇게 생각될 수 있고 I want to travel 또는 travel to 써주면 되죠 두 번째 경제 위기 때문에 사람들은 돈을 쓰는 것을 꺼려한다 자 아까 경제라는 단어가 economy가 있었고 형용사항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뭐였나요? economic 또 하나는요? economical 그렇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경제 위기라는 것은 자 경제의 위기이지 경제적인 위기 절약하는 위기는 아니니까 economic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경제 위기 때문에 because of 그 다음 economic crisis 그 다음 사람들은 돈 쓰는 걸 꺼려한다 people 자 뭐뭐 꺼려하다는 표현이 영어로 뭐냐면 be reluctant to 남은 거 다 했죠 돈 쓰다라는 말로써 spend money 라고 해주면 되지 3번 그는 집에 늦게 도착했고 굉장히 지쳐 보였다 음 늦게 우리 아까 했던 거 다시 한 번만 확인해 볼까요? 자 late이 늦은이라는 의미도 있고 늦게라는 의미도 있다고 그랬죠 lately는 뭐였습니까? 아 요건 늦게가 아니었어요 요거는 최근에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장에서 필요한 건 뭐냐면 late의 요스임을 이용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그는 집에 늦게 도착했고 he got home late and 자 굉장히 지쳐 보였다 뭐뭐로 보이다 라고 하면 look 동사 또는 sim 동사를 쓰면 되죠 그래서 looked 그 다음 아까 얘기했던 quite라는 언어가 있었죠 그럼 quite tired 그 다음 very tired 이렇게 써도 좋죠 자 그 다음 4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역시 제가 음 쭉 영재학을 하기 전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 영재학을 같이 보면서 하면 아 틀린 게 분명히 드러날 거고 다음에 실수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다 해보셨나요? 4번 간접후변은 죄 없는 비의변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라고 했네요 음 간접후변은 그러면 나와 있는 대로 passive smoking 또는 second and smoke 라고 하기도 하죠 그 다음 어디어디에 영향을 미치다 라는 표현인데요 우린 지금 잘 보면 저 영향을 명사로 쓰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 아까 이 두 단어를 제가 비교해 설명을 드렸는데 이 두 단어 중에서 명사형어로 영향이라는 의미는 뭐라 그랬나요? 그렇죠 바로 얘였죠 그러면 자 has 그 다음 부정적인 영향이라고 했으니까 negative 그 다음 effect on 뒤에 목적어 죄 없는 비의변자들 자 그러면 innocent 비의변자들 non-smokers 라고 해주면 되죠 5번 대중교통에 대한 투자는 거의 모든 시민들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아 참고로 우리 4번 같은 경우 요거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요거를 사용해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 되죠 passive smoking 그 다음 여기 뭔가 놔두고요 그 다음에 effect를 동사로 쓰면 된다고 했습니다 effect 그 다음 요거죠 innocent non-smokers 그렇다면 여러분 이 위에 문장과 아래 문장에서 저희가 안 쓴 게 뭐냐면 요 부정적인이라는 말을 안 썼어요 근데 요 위에 문장에서는 이 fact란 명사를 꾸미기 위해서 자 형용사가 필요했지만 이 아래 문장에서는 a fact라는 동사를 꾸며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가 필요한가요? 그쵸? 부사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negative를 여기다 쓰고 싶으면 negatively 써주면 되죠 5번 대중교통에 대한 투자는 거의 모든 시민들에게 이루어올 것이다 라고 했네요 자 우선 주거 잡아보죠 대중교통에 대한 투자 뭐뭐에 대한 투자가 investment in이에요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단어를 알지만 또 조금 더 잘하는 사람들은 그 단어 뒤에 딸려있는 전치사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냥 interest in 그 다음 concern about 그 다음 몸에 대한 무관심 indifferent to 이런 식으로 그래서 investment가 취하는 전치사가 바로 in입니다 자 그러면 대중교통에 대한 투자 investment in 그 다음 대중교통 public transportation 그 다음 어디 어디 이루어올 것이다 라고 했군요 be beneficial to 라고 쓰면 되죠 will be beneficial to 거의 모든 시민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시민들은 자 all citizens고 거의 라는 말만 추가하면 되겠죠 그럼 배웠어요 all이라는 형용사를 꾸미기 위해서 우리가 부사가 필요하고 almost를 이용하면 되죠 그래서 정답은 almost all citizens 라고 쓰면 되죠 6번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전통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장에서 한번 끊기죠 그 다음 그 나라의 전통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근데 보니까 주어가 상당히 기네요 그쵸 여기까지 그럼 우리 가 주어쓰면 되겠죠 그래서 it is desirable 자 이제 진주어 써야겠습니다 그 나라의 전통을 따르는 것이 to follow 그 다음 the countries 그 다음 tradition 뭐 하기 위해서냐면은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해서 뭐 뭐 하기 위해서인데요 목적의 의미를 정확히 해주고 싶으면은 in order to 를 써주면 돼요 in order to 그 다음 become 자 우리 아까 이웃이라는 단어를 두 개 배웠죠 네이버와 네이버훗 그러면 여기서 좋은 이웃이 된다는 건 좋은 이웃 사람이 된다는 걸 말하는 거고요 이웃 사람일 땐 누구였습니까 네이버를 써야겠죠 그쵸 그래서 to become a good neighbor 됐죠 자 7번으로 가겠는데요 이러한 점에서 대학생들은 쉬운 수업을 들어야 한다 음 아까 제가 점이라는 말을 잠깐 두 단어를 이용해서 언급을 했었는데 이게 뭐였냐면요 포인트하고 리스펙트가 있었어요 포인트는 점은 점인데 어떤 점인가요 그쵸 요점 그 다음 리스펙트는 측면 점 이러한 점 할 때 점 아 적어네요 그쵸 그러니까 이러한 점에서라는 말을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in this respect 이 리스펙트 자리에 또는 aspect 를 써도 좋습니다 대학생들은 쉬운 수업을 들어야 한다 대학생이라 그러면 college students 물론 university students도 가능하죠 그 다음 들어야 한다 should 듣다라는 동사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수업을 듣다 할 때는 listen to라는 말을 쓰지 않고요 take 동사를 쓰든지 아니면 attend 동사를 씁니다 남은 거 뒤에 쉬운 수업이라고 했으니까 easy class 해주면 되죠 8번 성공한 사람들은 시행착오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성공이란 단어로서 succeed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형용사항이 successful이에요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successful people 하면 되는 거였죠 조심하는 게 뭐였었죠 아 successive successive는 계승하는 연속적인 이란 뜻이니까 음 그건 쓸 일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연기학을 할 때는 대부분 다 successful로 쓰시면 돼요 자 그러면 successful people 자 몸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음 우선 be afraid of 5부가 떠오르죠 또 하나 있어요 뭐 있나요 fear라는 동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 be afraid 5부를 쓰고 싶으면 부정이니까 아 not afraid of 그 다음 trial and error 이렇게 쓰면 되죠 근데 만약에 fear란 동사를 쓰고 싶다 그럼 이렇게 써야죠 do not fear 그 다음 trial and error 하면 되겠습니다 9번 gas prices는 계속 오를 것이다 왜냐면 화석연료는 고갈되고 있기 때문에 음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오를 것이다 라는 말을 조심해야겠어요 increase를 쓰면 뭐 쉽게 해결될 수 있고요 근데 우리가 앞에 배웠던 두 동사 조심해야 할 게 있다 그랬죠 뭐와 뭐였었나요 그렇죠 이 raise란 동사와 그 다음에 rise란 동사를 조심해야 한다 그랬죠 raise와 rise의 차이는 raise는 타동사 그래서 무엇무엇을 올리다 라는 의미고 rise 얘는 자동사 그래서 오르다 라는 의미라고 했죠 자 그러면 gas prices는 계속 오를 것이다 위에서 볼까요 그러면 gas prices will 자 지금 오르다라는 자동사의 상황이니까 아 이게 필요하네요 그러면 will continue to rise 아니면 increase 라는 동사도 괜찮다 그러면 뒤에 우리 써야 되는 게 because 이야기 하겠네요 because 화석연료는 고갈되고 있기 때문에 화석연료는 fossil fuels 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고갈되다라는 표현은 run out 이라고 합니다 run out 그러면 fossil fuels 지금 현재도 고갈되고 있는 중이니까 진행형을 쓰면 되겠네요 그러면 아 running out 이렇게 써주면 되죠 자 강의 잘 따라오셨나요 사실 저희 오늘 무료 특강에서 배운 것들은 제가 이제 설명을 했고 여러분이 그때 그때마다 아마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요거를 그 당시에는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쓰려고 하면 또 바로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면을 한번 위 앞으로 좀 영상을 좀 돌리셔가지고 다시 한번 뜻 구별을 또 적어보시기도 하고 암기하시도 해서 계속적으로 반복을 해야지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제가 이제 가르치는 강의에 대한 안내를 잠시 드리자면 우선 제가 가르치는 강의는 70플러스 강의가 이제 개설이 되게 될 텐데 이 강의는 문장 연습을 우선 집중적으로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에세이 학습의 기본을 배우는 수업입니다 특별히 이제 영작을 하면서 나는 내 의사를 문장으로 쓰는 것조차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요 70플러스 강의를 들으면 좋고요 80플러스 강의는 80플러스 강의는 템플릿을 이용한 독립형 쓰기의 기본과 통합형 노트테이킹의 비법을 전수하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70플러스와 80플러스의 강의는 영어를 그래도 조금 해본 학생분들 가령 뭐 어학연수도 다녀오고 한 분들이 요 80플러스 강의를 들으면 아마 잘 따라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특별히 70플러스 강의에서는 없는 요 템플릿을 이용한 강의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90플러스 강의가 있구요 90플러스 강의 같은 경우는 투푸시험도 한번 이제 보고 이제 뭐 어 그런 형식이 어떤 건지는 알고 있는데 여러가지 스킬들 테크닉들 그런 것들 좀 배우고 싶은 분들 그래서 템플릿을 이용한 독립형 쓰기를 배우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구치적인 예를 전개하는 방법까지 배우는 수업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통합형 실전 문제를 보면서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를 가르쳐주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필요하신 수업들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점수 획득에 좋은 결과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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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